야호! 야호! 드디어 왔습니다. 저희 의상을 보면 약간 짐작하실 수 있다. 사격입니다. 사격입니다, 오늘. 저번에는 내가 이겼잖아. 아, 저번에. 오늘도 제가 간단히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. 그러면 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기해야지. 밥 내기? 짜장면 내기? 오케이.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평소에 비비탄 청도 쏘고 막 그랬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 영상도 있거든.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가뿐히 용수 이기고 짜장면 얻어먹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내기도 할까? 항공무원 내기 할까 그랬나? 어? 무슨 소리야, 그런 말 하지 마. komme. 다음에 왜 빨개 savvy 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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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쏘는 총이 이긇이라는 총인데 옛날에 써누어택 느낌으로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써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총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포인트가 부족해서 저는 그 총을 못 쐈었는데 오늘 현실 포인트로 이렇게 쏘게 되네요. 너 또 BGM 넣어야 되는 거 알죠? 진짜 서든어택에 있는 곤충을 쓰게 되다니 거기서 이 글을 상당히 잘 썼었는데 제가 과연 잘 쏠 수 있을지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격 해보시네요 주세요 아니요 사격 그냥 비그타 한 정도만 그리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... 엉거쳐 추모하게... 용수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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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... 오! 괜찮아요? 오 네 어빌리버블! 용수 놀랬다 지금 와우! 놀랬다 못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저 위에 맞췄네 저는 지금 용수 썬 걸 보면 형편없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짜장면은 아마도 용수 돈으로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 유지하시고 네 네 어 9점 쐈어요? 네 다행이다 점점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? 오 그러네요 지금 자세부터 잔뜩 쩔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미리 영상들을 다 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쏘는 것보다 약간 좀 멋있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쏠 순 없으니까 어 끝났다 오 오 오 끝났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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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생각보다 무서워 아 진짜로? 야 무서워면 어떡하지 이거 봤는데 저 끝에 맞던데 이거 봐 이거 봐 이 때가 내가 좀 실수했을 때 제가 10점 한 발만 맞춰보자 하고 어 마지막에 맞췄던 것 같아 그러게 야 그래도 한 번 맞춘 게 어디냐 어 그래도 맞췄습니다 응 원하시는 걸로 하나만 골라주세요 여기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아 이거 어려워요?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9점이 5개나 있어요 10점 한 개 9점 다섯 개 와우 떨린다 떨린다 옥진이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술 엄청 크다 이 암바이 훨씬 더 잘 쏘네 잠깐만요 옥진이 생각보다 잘 쏘면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걸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랑 악수하듯이 라이언 분들이랑 악수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잡고 쏘는 게 더 점수가 또 잘 나올 수 있게 반동이 더 심하다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랑 악수하듯이 잡으면 돼요 아 네? 오우 10점 음 핀 빼니까 훨씬 괜찮네 기다려 볼게요 와 재밌다 옥진이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봤지? 너무 재밌는데? 또 다른 표적판이네? 어 너랑 다른 거였어 오 그리고 바로 가운데 딱 했네 와우 와우 라이언을 시킨다 와 진짜 무겁다 네 네 그쪽으로 와 소리가 엄청 다르다 무거워요 2km 넘어가요 깜짝 놀랐네 이제 경쟁 옥진아 잘하자 너가 졌어 이미 너가 졌어 이미 와 못 맞히겠다 딱 봐도 이겼어 딱 봐도 이겼어 아까 저렸네 야호 봤어? 응? 딱 봐도 내가 이겼던데? 나 내 거밖에 안 봤어 야 이 계산할게 너무 너무 많다 이거 7 2개 14점 자 야 잘 맞힌다 깔끔하죠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아 이거 똑같은 거 2개 맞은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둘 써주셨네 아이씨 어? 뭐? 그런 말을 아세요 점수 체크를 해 주신대 그러니까 너가 공식적으로 이제 네가 진 거를 밝혀지는 거지 아니 무슨 소리 아직 승부는 안 끝났어 예쪽 예쪽부터 아 아이씨 이 친구 먼저 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근데 우린 그게 없었다 뭐 지금 있을게 야 백전반적 86점이면 이거는 한 4등급이야 53점 와아 아 쟤가 진짜 한 손으로 안 들었으면 이겼는데 합격 도장 명산 속 오 명산 속 도장 있다 나 잠시만 넌 도장이 없어 사전 문일라인 혹시 탈락 탈락 도장 있나요? 탈락 도장 찍어서 아니 그거 줘봐 이거는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명산 도장을 하나 봐보실 거예요 이거 잘하셨어요 야 그래도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안 맞은 걸로 치잖아 어 이거 맞은 거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피해 주는데 뭐 이게 맞는 거냐 아니 못 피한 거잖아 피해서 이 정도인 거야 아 그래? 어 해봤는데 어 확실히 트레스도 가득이 가득한 라이언들 어 진짜 제가 명산 수 도장을 두 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요 여기가 진짜로 제가 근데 옥지아 그거 알지? 뭐요? 내가 너 짜장면 사주고 싶었어 어 그치 어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는데 아 야 지금 패배를 인정하나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일단은 제가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오겠습니까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다음에 와서 또 져 다음에 멤버들 다 데리고 와서 제가 또 이겨야 되겠어요 제니만 물러나도록 하죠 단 겨울로 인사하자 시작 단 겨울 엥지아 너가 사는 거니까 뭐해야지 아 여기 네가 사는 건데 어? 엥지아 사는 거라서 여기 식사료에 있는 거 여기 다 시켰을 거 같은데 어 아직 음식이 달라 하나밖에 안 나왔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뭐해야지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안녕